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재생 컴퓨터 사업 창업 스토리와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스템즈 지미 리 대표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이시스템즈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이시스템즈는 13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IBM이나 HP 같은 대형 리스 회사에서 리스가 끝나고 손님들한테서 수거한 물건을 구매해서 리퍼비시에서 미국 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약 40만 대 정도를 판매했고요. 올해는 50만 대 정도가 판매 예상입니다. 리퍼비시 컴퓨터, 이른바 재생 컴퓨터라고 불리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이 리퍼비시 컴퓨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어떤가요? 대강 3년에서 5년 정도 사무실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내부에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나 하드 드라이브나 그런 컴퓨터들을 소비자들의 요새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관을 때로는 저희가 터치업도 하고 이렇게 좀 오래된 그런 모양을 좀 바꿔서 저희가 대형 유통망에 내놓고 소비자들은 거기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단순히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들을 깨끗하게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까지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3년에서 5년 전에 처음 출하였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요새 손님들의 리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죠. 좀 더 커다란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필요하든지요. 그런 것들을 손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새 제품이나 거기 매한가치일 것 같이 성능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인기를 미국에서 이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40만대를 판매하셨다고요. 올해는 50만대를 목표로 잡고 계시고 거의 그렇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5,100만불 매출을 했습니다. 5,100만불이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예상이 7,400만불입니다. 7,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거의 계산이 안 됐는데요. 740억 정도. 지금 매출 1위 기업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내에서 이 리퍼비시 컴퓨터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크길래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에 쓰이는 OS를 리퍼비시 마켓용으로 재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판매량을 순위를 내기죠.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미국 1등인데 전체 시장을 다 합쳐봤을 때 아직 100만대 남짓이라고 보여집니다. 100만대에서 한 150만대 사이인데 1년에 리스가 끝나고 수거되는 컴퓨터가 약 1,500만대에서 2,000대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직 시장의 성장성 면에서는 상당한 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100만대 가운데 약 50만대 정도를 올해 목표량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매 실적 기준으로 1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체 리퍼비시가 가능한 컴퓨터 대수는 1,500만대인데 현재 시장은 100만대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룸도 약 15배 정도는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업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업 전망만 밝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조이 시스템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괜찮은 유통망을 좀 섭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유통망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 공급하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소위 닷컴이라고 얘기하는 온라인 유통점들이 대개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하면서 건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유통회사들이 한 25개에서 2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7개 사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차 밴더인 거죠. 그중에는 아주 사이가 가깝고 또 역사가 좀 돼서 약 2천만 불 가까이 매출하는 데도 있고 또 최근에 신규로 시작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그런 대형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저희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퍼비시 시장이 지금은 아직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상을 또 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을 타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만대 어워드상을 처음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퍼비시용 OS 라이센스를 판매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대를 구매한 회사인 거죠. 그 상을 받았고 지난 3년간 월드바이드 세일즈 챔피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던 얘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일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께서도 많은 어떤 힘든 기간을 거쳐서 이런 회사를 만들고 또 이런 상을 타게 됐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창업했는지 창업 스토리 동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원래 공부를 하시다가 유학길에 오르셔서 창업을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창업 스토리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창업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원래는 가서 MBA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80학번인데 70년대 학번 선배들로부터 가서 어떻게든 해서 학위를 따서 오면 한국에서 잘 잡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출신 학과도 컴퓨터 쪽은 아니셨죠? 저는 국제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국제 경제에서 미국으로 MBA를 위해서 넘어가셨다가 창업을 하게 됐다. 연결고리가 지금 잘 매치가 안 되는데 MBA를 하러 갔는데 그 MBA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좀 곤란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미국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 있을 수 있는 수단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취직이 됐죠. 그런데 그 마침 취직을 한 회사가 그런 중고 제품이나 그 잉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미국에 올 때 사람들이 흔히 그 비행장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국 이민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셈이 됐죠. 저한테 제일 처음 취업 비자를 내주고 일자리를 내준 분이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있던 회사가 그런 계통의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중고 제품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중고 컴퓨터의 리퍼비시를 본업으로 삼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처음에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또 리퍼비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처음 개척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거의 1세대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에 386, 486 제품이 나오면서 커머셜 리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97년, 8년부터 리스 끝난 제품들이 수거가 되기 시작했죠. 제가 2001년도에 회사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2001년 7월에 시작했거든요. 9.11 나기 두 달 전입니다. 저희가 IBM하고 그때 독점 공급 계약을 막 맺고 난 다음인데 9.11이 나니까 아무도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IBM에서 물건은 강물처럼 들어오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물건이 안 들어오겠지만 불과 두세 달 전에 한 건데 그걸 말을 번복하기도 싫고 그래서 첫 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연말쯤 좀 풀리던데요. 직원도 월급을 컴퓨터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졌었죠. 그런데 미국 경기 자체가 12월쯤 되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얼어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것만큼 왕도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는 대표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처음부터 리퍼비시를 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세일즈 쪽으로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는 세일즈만 했죠. 네. 그 세일즈를 하다가 사실 세일즈에서 돈을 벌고 나는 공부를 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로일 것 같은데 대표님은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생각으로 컴퓨터 세일즈를 하다가 리퍼비싱으로 가셨네요. 저는 어릴 때도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일즈를 하면서 저는 커스터머들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좀 보인 거죠. 이런 사업이 좋겠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리스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리스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몇 년 쓴 물건이지만 브랜드가 다 IBM이나 HP나 Dell이나 이런 유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켓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브랜뉴 제품들은 시장에서의 어떤 유통의 질서라고 그럴까? 이 마진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찬스가 있겠구나 싶었죠. 궁금한 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장을 접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리퍼비시 제품을 딱 출시를 했을 때 사실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이 첫 제품을 어떻게 보면 중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나는 꼭 새 거 아니면 안 산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 소득에 맞춰서 성능만 보장이 되고 또 워런티만 충분하면 자기 소득에 맞춰서 가게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만 해도 충분히 사업을 꾸려 나갈 뻔합니다. 그럼 첫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네요. 만약에 9.11 사태만 아니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9.11이 나면서 사람들이 정신 차렸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됐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중고에 대한 그전에는 많은 걸 버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어떤 근검하고 절약하는 그런 습관이 저 들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현재 월마트도 월마트의 벤더사로도 지금 있는 상황이신 거죠. 굉장히 좋은 유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뚫기 위해서는 조이 시스템즈만의 어떤 장점이 매력 어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저는 솔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인정하고 그 실수를 최대한 빨리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의식하는 한 거짓말하지 않고 미국도 역시 그 비즈니스는 다 굉장히 혼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착실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조이를 믿어주게 되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해놓고 보니까 17개지만 한 군데 들어가는데 보통 2,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걸리는데 그런 상대적인 도움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 대 파트너의 신뢰관계 덕분에 많은 대형 유통업체. 그것도 굉장히 유수의 유통업체를 고객사로 선정을 하게 된 계기도 있었겠지만 조이 시스템즈의 제품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 직원들이니까 물건을 청결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려는 게 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저쪽 남쪽 우르가에서 온 애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애도 있고 또 상해에서 온 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고민하다 맺는 게 너희 누나가 사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라. 왜 하필 누나일까요? 그러니까 누나든 동생이든 친근감이 가는 가족이. 그럴 때 애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일단 중고죠. 몇 년 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관에 더 민감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괜찮은 상황이지만 선입관을 가지고 물건을 열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들이 10번 닦고 내보내는지 3번 닦고 내보내는지 100여 명 직원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감성적인 말을 쓰게 된 거죠. 오히려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유통 채널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수출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우연히 듣게 돼서 그러면 그 물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다가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만나고 지금 물건들을 저희가 소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구기선양하신 거네요. 정말 맨손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셔서 대형 유통업체들 채널을 만들고 이제는 그 후배들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힘들지 않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우수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형 유통, 특히 미국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커넥을 맺고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 여러 기관들이 도와주고 계신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코트라나 산업진흥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희가 볼 때 미국 시장에서 팔릴만한 물건들 저희가 선정을 하면 또 거기서는 저희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그 회사에 보내서 서로 원하면 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서 같이 제가 미국에서의 거래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런 조건에 수긍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미국으로 가져가서 저희 채널의 바이어들한테 그 물건들을 다 프리랜티션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80% 이상이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서도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또 굉장히 단조롭고 또 퀄러티에도 늘 조금씩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식상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가 이미 억셉트가 됐다. 그쪽에서 받아들였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의 질은 굉장히 높은 상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 채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바이어와 미팅을 가졌을 때 좀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KD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요? 핸드폰 케이스. 저희가 보기에 디자인도 좋고 색상도 좋았는데 그 회사에서 추천하는 MSRP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중국제의 2배에서 3배 정도 됐는데 그 디자인을 미국 바이어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체 제품이 150가지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단조로운 것들 그런 거는 채택이 안 되고 좀 색상이 돋보인다든지 그런 제품들이 한 50가지에서 100가지가 월마트에서 채택이 되고 타이거 다이렉트도 채택이 되고 또 오버스탁도 채택이 되고 어피스맥스도 채택이 되고 그래서 꽤 저희가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되다 보니까 이쪽 사업에서도 또 다른 자신감을 얻게 됐는데 자 이렇게 사실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국내의 중소기업 어떤 오너들이라든지 젊은 창업 지원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어떨까요? 저는 미국 시장의 뜻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쓰고 싶어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상상외로 미국 시장을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여기서 본인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그러시면 그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시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얼마간 머물면서 시장을 보시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서 시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니까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좀 그런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만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리퍼비시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리퍼비시 시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으로 치면 90년대 말 그 정도? 네,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리퍼비시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개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진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법도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내년 말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순조롭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진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년 말 이후에 더 좋은 리퍼비시 상품을 한 2년 후에나 저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이 시스템즈가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포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그 새 제품이거나 중고 제품이거나 다루는 사람의 성의가 들어가면 저는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본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은 그 과정은 물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느낌이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열심을 보이는 그런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지금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10여 년 더 일을 할 텐데 매년 적어도 1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을 미국에 진출을 시켜서 그래도 은퇴할 때쯤 되면 한 1,000개나 2,000개의 회사가 그래도 조위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갔다. 그런 기억에 남는 걸 좀 하고 싶습니다. 낯선 이국당에서 컴퓨터 세일 세일즈를 시작해 재생 컴퓨터 시장에서 이락 선두로 뛰어오른 조이시스템즈의 지미리 대표 남과는 다른 발상과 도전 의식으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도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와 저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이시스템즈 지미리 대표님과 함께 인사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